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에요. 오늘은 빙고게임을 해볼건데요. 화이트보드에다가 할거에요. 제가 이거 따로 그렸어요. 네. 여기다가 한 명씩. 한 명씩. 이기면. 제가 빙고를 그릴거에요. 이기면 한 칸에 다 색칠하는거에요. 간단하네요. 그냥 빙고게임이랑 똑같아요. 네. 해볼게요. 네. 동생이랑 같이 해볼건데요. 여기 보면. 네. 해볼게요. 봤죠. 저. 저 본 적 있죠. 필리핀 샌들 봐오죠. 조용히해. 저 주황색으로 빙고를 만들어볼까요. 네. 우선. 나, 나, 나. 좋아했나요? 네 4개를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에요 잠깐만요 네 4개를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에요 제가 깔끔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누가 먼저 시작하나 가위가위 보 색깔로 해서 할 거니까 원하는 그림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너 어떤 색깔 할 거야 이거 누가 했어 몰래요 너지 아닌데요 하여튼 손 봐봐 없는데 알겠어 여러분 잠깐만요 다시 드릴게요 한 개 도끼 차려주세요 개총거린다 다 만들었어요 빙고판에 빙고판에 완성 완성 네 누구 먼저 할 건지 가위가위로 정해볼게요 아님 물친구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동생이 맞다네요 원하는 데에다가 원하는 데에다가 여기 마음대로 가운데 쪽에다가 있네요 네 저도 해볼게요 저도 해볼게요 네 저는 동생 위에다가 있어요 도끼가위보 연 ㄴ ㄴ ㄴ ㄷ ㄴ ㄴ ㄴ ㄴ ㄷ ㄴ ㄴ ㄴ ㄴ 동생은 대각선으로 알려나봐요 네 저는 동생을 막았어요 딩고! 아니지 4개지 아 그래? 네 동생이 아쉽게도 3개 됐어요 아직도 가운데가 해주니까 네 저는 여기다가 표시를 여기다가 해놨어요 너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돼 색깔로 표시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다른 모양으로 해 야 그 대신 이제부터 한 번은 못 지은다 누나도 누나도 한 번은 근데 지을 수 있어 잘못해도 내 동생은 역시 너기에다가 놔뒀군요 맨 밑에 네 저는 그럼 왠지 동생이 여기 두 칸을 해 저는 동생 여기다가 놔뒀습니다 여기 여기 봐봐요 두 두 두 두 네 허 생각이 짧았나 봐요 여러분 여기 여기 한 칸 더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래야지 잘 되는데 나 괜찮아 그냥 감사리지마 여기 한 칸 네 여러분 하고 한 칸 이거 더 만들어 가야 되는데 원래 괜찮아요 안개 참 양칸을 커 만들게요 옆쪽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죠 원래 저거 오니까 싫었나요 아니 좋아요 고맙다 보이자 어휴 네 여기 몇 칸 더 만들었어요 양쪽에 보이시죠 네 네 제가 이제 사람을 배워볼게요 저는 제 우태동 옆에 여기 그렸습니다 동생은 과연 어디다 갈까요 네 네 자 하겠습니다 빙고 네 제가 시작해요 봐봐 1 2 2 3 4 이거 여기 잠깐만요 우탭종이 너무 부서져가지고 너기를 좀 메꿔주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책동이 많이 지워져요 네 저 여기 보시면 빙고 댕냐 아 네 저기 보시면 빙고 빙고 여기요 이렇게 있어요 빙고 됐어요 저 그러니까 제 우태동에다가 이제 어 띠 띠 할게요 딱 네 다 색칠했어요 뭐 이거요 띠 띠 띠 근데 우리 아 우리 엄마가 말하지마 네 넌 누나 그거에서도 말하냐 이상하게 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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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 이거 여러분 할 데가 없네 그럼 그냥 합자가 없어 완전 많이 그럼 패스할 거야? 패스 노 아 빨리 해 다 있다 더 컴려? 동생이 제일 컴려겠어요 몇 컴만 더 만들까요? 너무 빨리 끝나는데 동생아 너끼에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끼도 만들어야지 여기 아무도 안 있었어요 여기 아무도 안 있었어요 빙고 여러분 제가 빙고 냈어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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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대로 끝내야 될 것 같지? 안돼! 네, 제가 이겼어요. 빈 거 있나? 빈 거 없나? 빈 거 없어. 너무 많은데? 한 번 봐볼게, 언두나가. 딱 한 개 있다. 야, 이거 색깔 섞지 않게 해. 아, 왜 해, 더. 색깔 섞지 않게 하래. 또 있나? 없어. 네. 여기 있다! 아니야. 네, 제 동생도 공부한 게 얻었어요. 네, 여기. 네, 그래서 오늘 이걸 로크스로 하기로 했어요. 잘라! 네, 오늘은 빈고놀이를 해봤는데요. 잘 됐었나요?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빈고놀이나 책을 읽어드릴게요. 그럼 안녕! 안녕! 안녕!